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개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두 주에 걸쳐서 강의하고자 하는데요 이번 주에는 4절 말씀만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가 어떻게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지 말씀을 가지고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녀 양육하는 것을 설교로 준비하면서 저는 자연스럽게 저의 어린 시절을 한번 떠올려 보았습니다 부모님과 한 집에 머물면서 함께 산 것은 제가 중학교 때까지입니다 그러니까 한 15살쯤 때까지 부모님과 함께 살았고 그 이후에는 기숙사에서 살고 또 다른 도시에서 그렇게 살게 되어서 15년 남짓 그렇게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혼해서는 완전히 독립하여 살게 되었습니다 정경에 나와 있는 대로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연합하여 한몸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살던 그 10대 소년이 이제는 그보다 나이가 조금 더 많은 두 아들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세월이 참 빠른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는 뭣도 모르면서 자식을 낳아서 20년 넘게 키워왔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우리 중에 준비되어서 부모가 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서구권이나 한국은 이제 결혼 연령이 좀 늦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아니면 또 경제적으로 또 세상에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그래도 좀 부모 되기에 좀 나은 면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 선교지를 돌아다녀 보았는데 그곳에서는 보통 열다섯이면 결혼을 하게 되고 가정을 꾸리게 되고 자녀를 낳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애가 애를 낳았고 어떻게 제대로 부모 노릇을 할 수 있었을까 하는 그런 의구심이 제 머릿속에 스쳐 지나갔는데요 우리가 좀 더 배우고 좀 더 경험을 쌓고 그러면 부모 노릇하기 좀 나아지는 것일까 또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과연 그런 것일까요 우리가 제대로 방향을 잡아 나가서 자녀들을 키우려고 하면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서 몇 가지 배우는 게 차라리 우리의 가정을 바로 세우고 자녀들을 바로 양육할 수 있겠다 그런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전 말씀에서 우리는 몇 가지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우리의 자녀가 누구에게 속했는지 분명히 알아야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대로 양육할 수 있죠 4절에서 보면 두 개의 소유인칭 대명사의 주의를 여러분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4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아비드라 너희 이게 소유인칭 대명사죠 우리의 쉽게 바꿔 말하면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가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거죠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주님에게 속한 어떤 것이 있다는 거죠 주의 교훈과 분계로 양육하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자녀가 온전히 우리의 것이라고 한다면 이 문장은 이렇게 구성이 돼야 됩니다 아비드라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식이 우리의 것이라면 우리의 교훈과 우리의 훈계로 양육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주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주라고 하는 말은 보통 말이 아니잖아요 주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주님이라는 뜻이잖아요 이 말은 이 말은 나도 내 자녀도 주님께 속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를 주셔서 우리의 자녀가 되었지만 특별한 관계죠 우리가 특별한 관계지만 내용상 그들은 어떻게 자라야 됩니까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주님께 속했고 우리의 자녀도 주님께 속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이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주님께 속했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해야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제대로 양육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10편 127편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오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다 이 성경 말씀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께 속했고 우리가 주님께 속했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들을 상급으로 주었다 선물로 주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식이 선물 같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격하게 공감하시네요 자녀가 선물 같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속 썩일 때 그렇지 않습니까 속 썩일 때는 선물 같지 않아 보여요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평생 기도해야 하고 눈물 흘려야 하고 상황은 점점점 악화되어가고 관계가 뒤틀어져 가면 선물 같은 생각이 들지 않을 때가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는 무엇이죠 자녀가 우리의 선물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주신 상급이라는 것이에요 그건 놓치지 말자는 것이죠 여러분 속 썩여도 자녀는 여러분의 상급입니다 아멘 선물입니다 선물이 그렇게 속 썩이는 건 참 저는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착한 자녀들만 드신 분들은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때로는 우리에게 납득이 안 됩니다 때로는 관계가 너무 뒤틀려서 이것을 어떻게 풀지 모르고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내 욕심만큼 성과를 못 낼 때도 있고요 내 욕심만큼 예의 바르지 못할 수도 있고요 내 욕심만큼 그렇게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 때 우리는 선물로 여겨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하께서는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준 선물이다 그래야 여러분 자녀에 대해 소망 가질 수 있습니다 내 자녀가 하나님께 속한 것을 알 때 우리는 낙심하지 않냐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끊임없이 축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든지 자녀 저주하지 마십시오 선물을 저주하면 선물 주신 분이 심히 서운해하십니다 나는 도대체 누구 닮아서 누구 닮긴 누구 닮겠어요 자기 안 닮으면 뭐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가 선물인 거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복 주시려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축복하시고 위에서 기도하시고 선물인 거 알고 끝까지 기쁨으로 우리의 자녀들 양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소유권 문제가 명확하지 않아서 주님과 갈등하는 그런 부모들 있습니다 자녀가 하나님의 것이고 또 내가 하나님의 것인데 내 소유권을 너무 내세워서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자녀가 우리에게 오는 방법이 특별을 해서 우리는 각별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산고라고 하는 그 엄청난 특별하고도 엄청나고도 우리를 찢어내는 고통 가운데 우리의 아이들이 우리에 오기 때문에 모성은 더더구나 특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집착하고 아이를 그렇게 자기를 이입시켜서 그렇게 키워내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이야 의료시설이 좋아서 아이를 낳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요 그리고 목숨을 잃는 경우가 많지 않지만 저희 어머니만 해도 그냥 집에서 그렇게 외할머니의 도움을 받아서 집에서 8남매를 다 낳으셨습니다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이를 낳을 때 내가 아이를 낳으면서 정말 다시 벗어놓은 신발을 신을 수 있을까 그런 이야기하는 것들을 저는 어려서부터 많이 들어봤습니다 어머님께도 들어봤고요 할머니들께도 들어봤습니다 목숨을 내놓지 않으면 사랑하는 아이들을 받을 수 없는 것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 키우는 과정이 얼마나 특별합니까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 자기 전 존재를 쏟아붓지 않고 아이를 키우는 부모 있습니까 아이는 그냥 대충 키워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쏟아붓지 않으면 아이들은 잘 자랄 수가 없습니다 저는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고 하는 생각이 들은 게 자식들이 아플 때 그런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 그리고 대신 죽을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이 든 게 자식을 위해서라면 대신 죽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은 조금 성숙해서요 와이프를 위해서도 죽을 수 있어요 좀 더 성숙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을 위해서도 죽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장로님을 위해서 죽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기는 못 먹어도 자녀들 먹이지 않습니까 자기는 못 입어도 자녀들 입히지 않습니까 나는 못 해도 자녀의 꿈을 위해서는 무엇인가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4절에 나오는 첫 번째 소유격 너희에 너무 집착하는 것 같아요 두 번째 나오는 주라고 하는 말에는 별로 관심을 덜 두는 것 같습니다 자식 앞에서는 주라는 말이 멸시와 천대를 받을 때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우리 자녀를 얻는 것 산고를 통해서 그리고 또 키우는 것 우리의 전심 전력을 다해서 키우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녀를 포기할 수 없는 가치라고 말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걸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더하시지 않습니까 우리를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를 놓칠 수 없어서 그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어야 했습니다 우리가 주의 영광과 아름다움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그는 끊임없이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용서하시고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성령 부어주셔서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내 자녀를 사랑하는 것보다 우리를 끔찍이 아끼시고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주님께 소유권 드려도 우리 손해보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 나를 맡기고 내 자녀 맡겨도 그게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 될 것입니다 소유권 문제에서 가장 골치 아픈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자기의 삶이 자기 거라고 말해요 그리고 자기 자녀의 삶은 자기 자녀의 것이 아니고 자기 것이라고 또 얘기해요 얼마나 골치 아픈지 몰라요 주님의 주권도 인정하지 않으면서 자식에 대한 자기의 소유권은 철저하게 인정해요 그래서 내 말 안 들으면 안 되고 여러분 이렇게 키우면 참 아이가 혼란한 지경에 빠집니다 내 뜻대로도 못 살고 부모 뜻대로 살자니 로봇 같고 제가 아는 분이 같이 시작을 했는데요 이분은 선을 딱 보고 오면 우리에게 그럽니다 이번에는 정말 내가 결혼할 만한 자매를 만났다 아 그래서 막 가슴이 막 들떠서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어머니만 만나고 오고 나면 이게 뒤집혀요 어머니가 아니다 너하고 결혼하려면 사목감이어야 되는데 인물도 좀 좋아야 되고 아 또 경제력도 좀 있어서 뒷받침해야 되고 아 기도도 좀 잘해야 되고 많이 배워야 되고 거기에 맞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 빼놓고 없잖아요 그렇죠 결국 장가 못 갔어요 결론은 장가 못 갔어요 자기가 주인 되고 자식의 주인이 되면 여러분 이게 작은 에피소드인지 모르지만 그런 유사한 일들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내 소유권을 주님께 드리고 내 자녀의 소유권도 주님께 드리게 되면 진정한 자유와 독립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나도요 나도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되게 서게 되는 거고 내 자녀도 그렇게 복되게 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그 인생 풀어줍니다 인생 하나님이 풀어주셔야 제대로 될 수 있습니다 요셉 케이스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풀어주니까 고난 가운데 있어도 유혹 가운데 있어도 감옥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떻게 되죠 형통하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가 하나님께 우리의 소유권과 자녀의 소유권을 맡길 때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께 맡길 때 우리의 인생 명품 인생이 될 것입니다 명품 가정이 될 것입니다 시대를 움직이는 지도자들이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나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자녀에게 그런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유의 문제가 분명하게 해결된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뜻을 따라 매일매일 삶을 살아가고 우리의 자녀들도 주님의 뜻을 따라 매일매일 살아가도록 양육해야 합니다 4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아비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품계로 양육하라 4절 말씀은요 앞에 부정적인 부분을요 뒤에 긍정적인 부분이 회복시킨다고 말할까요 새롭게 한다고 말할까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아비들이 구체적으로 자녀들을 노엽게 한다는 것은 나오지 않았어요 무엇을 가지고 부모들이 자녀를 노엽게 하는지 거기에 나오지 않았는데 노엽게 하는 대신에 대신 무엇을 하라는 것은 나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도록 교육하라는 것이죠 이것을 뒤집어서 말하면 주의 교훈과 훈계로 즉 주님의 뜻을 따르도록 양육하게 된다면 우리의 자녀들이 노여움의 상태에 놓여 있지 않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노엽게 하지 말라고 하는 동사와 양육하라고 하는 동사는 헬라에서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헬라에서 현재형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적이고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구조를 정확하게 해석하자면 이래요 아비들아 주의 자녀들을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늘 노여움 가운데 있게 하지 말라 대신 주의 교훈과 주님께서 주시는 훈계를 가지고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게 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노엽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화가 나는 것 왜 화가 나죠? 가장 대표적인 원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적당한 대우를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죠 만족이 없죠 무엇인가 뒤틀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화가 난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임한 사람 주님을 따라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라야 만족이 있는 것이에요 감사가 있는 것이에요 거기에 자기 자신을 바르게 바라보는 가치관이 형성되는 거고 세상을 바르게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잠복하여 무엇인가 웅크리고 인생의 어둠 가운데 있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역할은 놀라운 것이에요 하나님을 알 때 우리가 진정한 만족이 있지 않습니까? 항상 기뻐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할 때 소망이 있고 그래서 내 인생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또 내가 맺고 있는 관계에 대하여 소망을 갖고 인생의 컬러가 바뀌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라 양육하게 되면 우리 아이들이 매일매일의 삶의 자세가 바뀔 수밖에 없고 그들은 자기들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라가게 될 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일반적인 뜻을 따라가게 될 때 그 사람에게 구체적인 특별한 가이드라인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렇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게 되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를 들어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되게 하십니다 그것을 10편 139편 17절 18절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토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이런 은혜의 각성 이런 자기 삶에 대한 통찰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죠? 하나님을 그냥 이 성경에 나온 제너럴한 것을 따라서 여와를 사랑하고 따라가고 그래서 궁율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사랑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그 삶을 기가 막히게 인도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카운터하고 싶어도 카운터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그의 삶을 가득하게 채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냥 그렇고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렇고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에게 보배로운 하나님의 계획이 날마다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또 주의 말씀을 따라 살게 되면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가치가 얼마나 판을 치고 있습니까 국가가 그것을 승인하려고 하는 그런 처지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이 결혼에 관한 정의를 다루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그것을 가지고 스프림코트에서 지금 6월이면 결정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내부는 보수적인 분이고 내부는 진보적인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케네디라고 하는 판사가 있는데 그 판사는 진보적임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인 결혼관을 지지하는 그런 발언을 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크리스천들이 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여러분 그게 이 결혼의 정의만 바꾸어놔도 미국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렇죠 벌써 카운티 같은 데에서는요 이 남녀 공룡 화장실을 그러니까 남자 여자 화장실을 그렇게 따로 하는 것을 폐지하자 그럽니다 왜 남성과 여성만 있냐 어디에서 일어나는 줄 알아요 페프엑스 카운티에서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위험한 시대입니다 우리 김요한 목사님이 그러세요 그런 말씀 안 하셨으면 좋겠는데 내가 살면 이제 얼마나 살겠어 나는 괜찮은데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자들 생각하면 앞이 끔찍해 세상이 너무 바뀌게 되어서 주님을 믿고 신실하게 따라가는 게 너무 어렵게 된 세상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든든하게 서 있게 된다고 한다면 그들이 방패막이 될 것입니다 그들이 세상을 바꾸어 놓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가정 안에서 잘 되고 그냥 개인적으로 출세하는 그런 자녀를 우리가 키우기 원하지 않지 않습니까 무엇인가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를 사용하기를 원치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강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은 주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세상에 대항하고 세상에 썩어져가는 그 습을 대항하여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세우는 그런 무기들로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눈 게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 어떻게 양육할 수 있죠 먼저 분명하게 우리의 삶과 우리의 자녀의 삶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주인 대신 하나님께 우리를 읍탁하고 맡기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되게 세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은 우리의 손보다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의 지혜보다 탁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커서 우리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다보다 더 넓으신 그 하나님의 청량할 수 없는 지혜와 산보다 더 큰 하나님의 지식이 우리와 함께하게 될 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복되게 될 것입니다 소망으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에게 여러분의 가정에게 그런 축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살게 되면 깊은 만족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컬러가 바뀝니다 우울했던 사람도 깊은 씨름 가운데 있던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교훈하고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세밀한 음성을 들려주시고 격려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될까요? 여러분 자기 자신에 대한 만족이 먼저 생겨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먼저 바뀌지 않습니까? 내가 먼저 바뀌게 될 때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님으로 말미암은 깊은 만족과 기쁨이 그리고 소망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게 되면 일반적인 뜻을 따라가게 되면 우리의 소명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세상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없는 사람이 특별한 소명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주신 일반적인 뜻을 따라 이 성경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고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는 거 아시죠? 그리스오인들은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만난다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오인들을 보고 그리스오인들을 잊고 그리스오인들을 잊고 하나님을 만난다 여러분요 문맹들은 글을 못 읽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우리를 보는 눈들은 문맹이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하면 무슨 뜻인지 알아요 우리의 표정만 바뀌어도 우리를 읽어내요 우리의 자녀들은요 우리를 읽어내는 데 귀재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천부적인 재능을 가졌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것은 가르쳐도 안 되는데 나를 읽어내는 데는 천재예요 우리 작은 아들이 그래요 아빠 왜 이렇게? 아니 왜? 아빠 기분 나빠? 아닌데 아니 아빠 기분 나빠 왜? 입을 꼭 다물었잖아 읽어내는 데 천재예요 내가 하나님께 헌신되어 있는지 하나님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지 읽어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는 못하지만 조금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읽어내는 사람들 있습니다 그리고 읽어내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애들은 그대로 또 카피해요 어떤 때는 아이들이 눈치 못 챘으면 좋겠는데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런 일은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드려지게 되면 하나님의 보배로운 괴핵은 우리 삶 속에 날랍도록 터지고 폭발하고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다위에서 삶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그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동력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이에요 주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모두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포기치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아들을 십자가해서 죽게 하시고 우리를 얻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그냥 그렇고 그런 삶 가운데 두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냥 세상에 묻혀 흘러 떠내려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이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께서 기도하게 하시고 하늘 보자 우편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도하게 하셔서 주의 뜻을 쫓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광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기 때문에 간절히 주께서는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며 우리를 초청하시며 우리를 격려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게 하시고 우리를 드려 하나님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빛들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나를 사용하시고 우리의 자녀를 사용하옵소서 우리의 올레이션스 교회를 사용하시고 올레이션스 교회의 모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사용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